인트로 차 진짜 좋다 너 근데 유리가 왜이렇게 뿌였냐? 뭐 뿌예야 와 유막보속 와 야 너 이러다 비 오는 날 사고 나 그치 어 어 유막 유막 왜 이렇게 많아? 야 인마 야 너 봐 앞에 보이냐? 안 보인다 인마 너 비 오는 날 괜찮아? 앞에 시야? 괜찮지 그냥 대충 닦으면 하는 거야 아 내가 일을 내가 너 생각났잖아 유막 그때 엄청 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유막을 제거해 주려고 유막 제거제를 협찬받았어 박수 박수 협찬받았고 내가 지워줄게 오케이 너 유막이 뭔 줄 알아? 그거 약간 기름때 같은 거 아니야? 아 맞아 맞아 대충 알고 있네 앞에 물때나 이제 기름때 일상생활의 오염물질이 이런 데 달라붙는다 맞냐 그래서 유리 표면에 부식을 촉진시키는 일종의 유리 상극이야 상극 이 유막이 쌓이잖아? 그러면 유리 상태가 엄청 너 지금 유리처럼 악화가 엄청 되거든? 그럼 이제 단점이 뭐냐 악천은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너 앞이 잘 안 보여 그런 적 경험 있지? 인헤드 내가 2.0 시력이 2.0이라서 오늘 친구 차 세차도 해주고 타이어도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앞에 유막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협찬받은 올클리어 제품으로 유막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우 되게 예쁜데요? 구성품도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막 제거하고 와이퍼도 갈아주려고 와이퍼도 하나 사왔어요 오우 내 안에 여기 이런데 때가 좀 많이 껴 뭐 좀 닦아주는 게 좋아 올클리어 제품이고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구성품에는 장갑 일형 장갑 있고 그 다음에 유리 닦을 수 있는 수건이 있어요 그리고 코팅제랑 위막제거제가 있습니다 하기 전 유리 상태입니다 뿌려주시죠 뒤에도 유막 많이 쌓여있네 이건 한 명은 모르겠지 유막 제거가 안 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물자국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수건으로 계속 닦아도 안 지워져요 수건으로 계속 닦아도 안 지워져요 수건으로 유막이 아예 제거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클리어 제품으로 한번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뒷유리를 쓰는 방법은 쉬워요 뒷유리 똑같이 유막제거제를 쓴 다음에 돌리는 것보단 쉽다 확실히 확실히 너같이 힘없는 애들도 사용하기 쉬운 제품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참 쉽네요 이제 코팅제를 분사해주세요 그리고 닦아주시면 돼요 발수는 덤으로 물 분사해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러퓨율이랑 확실히 다르네요 러퓨율이랑 확실히 다르네요 눈 튀는 거 같아 음악이 제거가 안 되면 이렇게 아예 뒤에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 물 튀는 거 봐 너 몇 년 묵혔됐지? 4,5년이에요 4,5년 4,5년을 유막제거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우와 코팅제를 분사해 주시고 닦아주시면 끝 발수는 덤이다 코팅이랑 유막제거 끝입니다 물분사 고 시야가 확실히 다릅니다 어때? 너무 좋은데? 물이 그냥 튀겨져 나가 그러니까 와 폭우가 와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시야 확보에는 너 이제 나 때문에 사고 안 나겠다 그러니까 올클리어 제품은 코팅이 지속되는 순간 유막 생성이 안 됩니다 대부분 코팅제들은 기름 성분이 있는 코팅제로 유막이 생겨 선명한 시야 확보가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올클리어 제품은 실리카 표면과 공유 결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을 형성시켜서 선명한 시야 확보와 각종 얼룩과 부식을 방지해 준다고 하네요 코팅제로 분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분사를 해 주시고 오 오 좋은데요? 오 좋은데? 어때요? 와이퍼질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유막 제거하니까 어땠어 너무 이지하고 지금 클린하고 너무 진짜 좀 상쾌한 기분 이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시공했잖아 이게 12개월 정도 지속이 된대 12개월? 어 그리고 이거 유리 강화 효과도 있으니까 너 나중에 돌빵이나 이런 거 다양할 때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대 확실히 진짜 직접 해보니까 시공도 진짜 간편하고 그다음에 경화 시간이 없어서 되게 좋아 그치? 그치 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물 사용이 가능해 진짜 편하니까 만약에 비 오는 날도 만약에 유막 제거를 할 일이 있잖아 비 오는 날 유막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땐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어 바로 경화 시간이 없이 그치 물 사용이 가능하니까 진짜 좋은 거 같아 올클리어 진짜 최고 그리고 막상 너 진짜 써보니까 어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거짓말 없이 근데 진짜 좀 하나 또 구입하고 싶은 그런 느낌은 진짜 있어 니가 쇼핑몰 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거 수입해서 너가 파는 건 어때? 좋은데? 맛있게 남을까? 그치 너무 가격도 되게 착하고 진짜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올클리어 제품이 미국이랑 우리나라에서 특허받은 나노코팅제거든 그리고 올클리어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어서 넌 안 돼 어차피 안 되는구나 너 쇼핑몰로는 안 돼 유리가 엄청 깨끗해졌어요 이 유막이 쌓였을 때는 뭘 써야 된다고요? 올클리어 그렇죠 올클리어 지속력 12개월 올클리어 올클리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유막 제거에는 뭘 써야 된다고요? 올클리어 올클리어